ㄹㄹ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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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지금 진짜 초스피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만 늦었어 벌써 챕터 9까지 갔겠다 이씨.. 골스톤을.. 여기 맞네 챕터 17까지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겠죠 걔리 사람들이 꼭 이상한걸로 씹히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 5 아니잖아 지금 7인가? 방금 떴잖아 챕터 6인가? 어 6인가 떴잖아요 아 저 컴퓨터가 그래픽카드가 불량이여가지고 계속 튕겼어요 여태껏 어.. 아.. 씨.. 저 이거 시작한지 엄청 별로 안됐어요 남들 2시간 전에 남들은 2시간보다 더 빨리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래서 지금 초집중에서 빨리 따라잡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잘되는 것도 아니야 지금 30프레임이어서 눈 아프다니까요 나 지금 옆에 있는 서브컴퓨터가 있어서 다행이지 서브컴퓨터 그래픽카드 떼왔어요 그래서 960인거 야 아까 뭐라했냐? B5? B5 맞지 D5구나 D5 D5 나를 위한 통로구나 오! 릴리 릴리 그니까 저기를 가면 템들이 있겠지만 굳이 저기를 갈 필요가 있을까? 오케이 일단 파밍 음..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것이 야 중요한 것이 좋아 주머니 업그레이드 오! 오! 오 이거 아주 개득인 부분 아니냐? 좋아요 뭐야 얘 얘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야? 허어! 나갈 거예요! 잠시만요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운좀 닫아주세요 좀 그거 둘이 뜨거운 밤을 보내겠다는데 그거 방해하고 있어요 뭐예요 멍청해요 얘? 뭐예요? 이거 나야 너? 여기 나야 너? 여기 나야 너? 여기 나야 너? 여기 나야 너? 네 네 여기 나이 이거 뭐예요 뭐예요? . 맞추기 너무 어려워 거의 맞았는데 지금 으 으 으 으 으 이... 어이C... 여기서 옆으로만 으으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됐다 아이 겨울 템이잖아 템 필요없는데 감사합니다 이걸 쫄아야되나? 오케이 이제 슬슬 저거 펴줄 감 잡았어요 안녕 주새끼야 혹시 D5가 어딘지 아니?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기 A잖아 여기가 맞을까요? 여러분 약간 나 길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없지않아 드는 것 같 일단 템글 층단인가? 아 이건 계속 비튼데? 아 저기가 D네요 내가 있는 곳이 여기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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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저기가 D로 갈려면 저 오른쪽 끝으로 가야되는거니까 지금 내가 여기가 저 별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계단을 두 번 타야되네 두 번 탔어요 옆으로 여기가 동그란 곳인가? 여기 동그란 곳이라고 다치면 잠시만요 하 왼쪽 꺾고 방 들어가서 들어가서 왼쪽 나의 돈 쉬움에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보다 어 두 시간 늦게 켜가지고 그리고 엔딩을 일단 빨리 보는게 목적이어서 빨리 엔딩 보고 이제 스피드런 또 빨리 공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했습니다 여기 계단에 또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흠 흠 흠 또 신났어 또 신났어 다 들쳐버렸나요? 다리 쓰러지세요 템먹게 미치 않게 끝까지 버티고 계시네요 내가 지금 여기 왔잖아 또 어 이상하다 여기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내가 아까 갔던게 여기가 맞는데 내가 아까 이 방에 간거거든 이쪽으로 나갈 길이 그쵸 난이도 올려서 아마 스피드론 할거같습니다 계단에 무너져있다고요? 어 디스5로 가야되는거 알아요 근데 이쪽에 길이 있다고 맵에는 써져있단 말이야 어 디스5가 어딘지 알았어요 아 여기네 여기가 막혀있어 그러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거 보면서 좀 더 고민을 조금 해보자 그니까 방금 이쪽 길이 있잖아요 이쪽 길이 지금 막혀있어요 이쪽 계단이 이쪽에서 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여기가 막혀있는거야 여기가 막혀있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짓밟으면 여기잖아 아 아 아 그럼 여길 지금 갈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일로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일로가야되는거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까 누가 말해주신분이 나를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겠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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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역시 신작게임은 여러분들과 같이 깨가는 맛이죠 아 근데 어떡하지 여기 커피 마시니까 역시 방광이 금방금방 한계가 온다 커피가 진짜 사람 방광이 너무 안간거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건가?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근데 여기 막혀있으니까 이쪽 통해서 맞는거 같네요 이쪽에 처음보는 길이니까 그리고 이제 괴물소리가 들린다는걸 보니까 이쪽으로 3 2 1 파이팅 곱팔을 니 미친자니 내가 병신이다 병해신 너 이제 총알은 아깝다고 어 어 미안해 하지만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아 베이비 원몰타임 아 안돼 저떤놈한테 병을 3개나 썼어 큰일났다 내필샥인데 저거 아 지금 제가 4개나 먹어놨는데 벌써 3개 썼습니다 큰일났다 저딴 놈한테 쓸 병이 아니었는데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아니 무적이지 안그러면 잡힐 때마다 병을 쓸 수 있으면 무적이죠 뭐야 나 왜 여기로 오게 되었는가 이쪽 길로 가는게 T5니까 어 그래 길이 바뀌었네 내가 여기까지 왔네 그럼 이렇게 가서 쭉 내려가면 되겠네 개비스폰이 있는거 보니까 여기 맞는거 같아요 어 재현승님 끊어봐요 어 재현승님 끊어봐요 누가 많이 싸놨어 뭐야 저거 야 개비스콘 개비스콘 킹이랑 싸워야될거 같은데 여러분들 어? 어어 이 끈적끈적한건 뭐야 와아 크린이었다 얘는 또 어떻게 싸워야되는가 불이 약점일거 같긴 한데 음 무시하고 지나가는게 정답일 것인가 아니면 싸우고 이겨야 되는거지 아니야 몰래 진행할 수도 있겠어 라는 얘기를 한거 보니까 보이지 내가 외들 키운가 아 그냥 달려도 됐잖아 대단한걸 쐈는데 안돼 더러운거에 잡혀버려 도와줘 망가망가 도망가 아 나도 슬슬 싸야되는데 개마력인데 이러다 바지 살거같은데 큰일났다 D5 왔습니다 여러분들 야하 하 일단 여기는 이거 이것도 연습 아 개쉽네 이번꺼 이러고 이 파장을 파장이 이걸 줄이는거야 줄여가지고 더 더 더 이렇게 한 번 더 보내면 되겠지 나이스 과연 이번엔 나한테 어떤템을 줄 것인가 장전해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 이게 이브리디아의 뿔집이지 아 여러분 안되겠어요 나 이러다 진짜 바지 싸요 바지 싸면 내 인생 망해요 간다오겠습니다 가사 감사합니다. 다행이야. 트위치 오줌나무로 불릴뻔했어. 뭐지? 저거? cctv네요. 릴리가 지켜봤던게 아니구나.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알았어. 봐봐. 나 세바스찬이야. 릴리가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딸이에요. 딸. 대단해. 역시 심리학자는 대단해요. 심리학자랑은 절대 안 만나야지. 이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제 오빠 손 씻고 왔어? 이러면 어? 어? 이러면 아니야. 오빠의 표정을 알 수 있지. 오빠는 손 안 씻고 왔어. 오오. 이렇게 이렇게 안됩니다. 다른 팀 멤버들을 찾아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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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팻 it 사이코팻 임격이 릴리를 이용해서 싶을 증폭하는 거래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과학적인 경향이 있대요 자기중심점 역시 심리학점 카메라야 그게 예술을 이용하는 거래요 strengthen Something valuable to him could knock off of thisWhatop 그럼 나의 그림 실력을 볼 땐 가 but I've got to get to him first he's hold himself up in the theater Right so exit D5 then it's right here just in the next room let's pair of communicators so that we can stay in touch I'll review my file and see if I can't think up any more information about what's going on I still feel like there's more to this regardless he's probably going to be difficult to fight feel free to help your self to anything here you might need 릴리는 내가 죽었다고 알고 있대요 오 똑똑해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말이 잘 통해요 얘가 머리가 멍청했다면 아니야 세바트는 죽었어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일단 당신의 총을 탄내나 이러고 얘가 죽겠죠 일단 총 없이 게임을 시작했을 거고 오자면 당신은 죽고 싫지 그런데 당신은 못 trusting 당신 예.. maybe 하지만이가 언제 이거 할지 그런데 이경에 그때 그를 encontrado 저한테는 여행할 것 같습니? 안 걱정해주세요 분의 눈에 든 눈의 눈에 든 눈에 든 눈에 든 눈에 든 눈에 든단이 당신은 이경에 든지 다이아지면 반ulator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에 든 Linkedin ada 한 모양을 느끼고 사이코패스보다 더 강력한거는 변태가 분명하다 음 그렇군요 심리학자를 속이다니 좋았어 이제 너한테 물어볼건 없다 가자 친구 같이 안가? 인연이 일단 업그레이드 좀 하러 가겠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나 업그레이드가 급해요 나 업그레이드가 급해요 지금 열기 싫은데 억지로 열었어 뭐야 더 쓰레기 나오잖아 이제 옛날보다 더 쓰레기 나오는데 옛날엔 총알이라도 줬지 지금 화약 줬어요 화약 진짜 갔어 난 더 빨라졌다고 이제 친구 더욱더 쓰레기를 줘서 정말 고맙군 이걸로 알았다 여신상은 쓸모가 없어졌다는걸 그리고 싸워 이제 또 어디가야되니까 핸드건 사냥을 좀 만들고 지금 6챕터입니다 이거 뭐지 아까 없었던 문이라는데 뭐야 이거 아 옛날 병원이네 여기 그립다 야 안해요 나 지금 깨는데 바빠요 이거 꼭 해야되요? 허지서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수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상품필요없습니다 돌 여기서 나가자 보상 달달하다고요? 필요없습니다 그 보상이 여자친구가 아닌 이상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지금 프레임이 30 30밖에 안나와요 D5까지 D5은 쫄도 밑으로 내려가야되는데 그니까 그니까 옆으로가서 여기있어 여기도 아니야 뭐야 이건가 여기서 낫던 곳이잖아 이리 낮던 곳이잖아 뒷파이브는 요기고 요기다 열었던 곳이고 길 저기 맞나? 갈 곳이 저기 밖에 없는걸? 맞겠지 다시 돌아가는거 여기 한번 아니야 하아 가자아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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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 어 저 반대핀문인거 같은데 요기 갯필 역시 사람의필은 미룰게 안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나 어딨어? 내가 안 믿는데? 여러분 저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지금 여기 A1까지 왔습니다 왜 A1이죠 제가? D5에서 길 찾는 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죠? D5 아까 그 여자가 바로 옆방이라 했어요? 아허허 좀만 빨리 말해주지 왜 나 여기까지 가고 이제서야 말해주는 거야 난 돌아간다 어쨌든 고마워요 여러분들 아니었다면 끝까지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야! 너도 내가 어 다른 곳 가면 말해줘야지 짜식 여기구만 짜식아 하하 어 너 좀 말 말좀 해주지 그랬어 세바찬 거기 아니에요 수족이라고요 이렇게 이동 이동 좋았어 세이빙 좋아 나 이제 뭐 해야되는거야 여기 오는거 맞을까요? 새로운 탐들이 많은거 보니까 맞는거 같네요 오 나한테 심을 나한테 심을 그것 때문에 팔을 잃을 뻔했대요 샴크슨가 이건 장난감총으로는 죽일 수가 없고 더 큰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안전가옥 밖에 저장실로 가 하지만 열쇠는 스티븐이 가지고 있대요 열쇠와 APC를 가지고 돌아올거야 그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돼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무디를 찾아야겠죠 흠 흠 저기 봐 음 무시하고 가야지 이쪽이구만 흠 뭐야 무전기 저거좀 보여줘요 공연 아빠가 산다 예술가가 손님을 가려? 넌 예술가의 기부는 안되어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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